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물가, 전세계 물가가 다 걱정이긴 합니다만 특히 미국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7%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글쎄요. 사실 첫 주에 미국 주식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마이너스로 끝난 것에 딱 한 가지 워딩을 꼽으라면 뭡니까? QT, 퀀터티브 이증이 아닌 퀀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에 대한 연준 의사결정자들의 회의록이 오픈이 되면서 왓뜨거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이렇게 빨리 양적 긴축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12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7% 상승할 거다.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11월에는 6.8%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경기라든지 실적도 픽아웃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이 CPI의 물가 지수도 대충 고점 찍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월, 2월로 넘어가면서 작년에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조 효과의 축소에 따른 물가 지수 상승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에도 6.8% 이상, 7%가 될 거다라는 전망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1982년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1982년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그 무렵이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또 이번 주에 스케줄 중에 제롬 파월, 이런 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 연준의 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11일에 미국의회 상원 인준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상원이라는 게 공화민주 거의 반반씩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질의의 대부분은 이걸 거예요. 당신 말이야, 불가를 잡아야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작년에 양쪽 완화해서 나라 살렸다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해이해졌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보세요. 물가가 7% 오른다는 거는 어디에 가장 직격탄을 줄까요? 미국 국민들 중에. 서민 경제. 서민이죠. 왜냐하면 빵 사러 갔는데, 치즈 사러 갔는데, 햄 사러 갔는데 이게 물가가 오르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소상호인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미국도 코로나가 굉장히 오늘도 보니까 80만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도 일 안 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도 오르고 임금발인지는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질타의 요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그런 질문을 받는데 자기 임기를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란 말이에요. 이게 임준청문은.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기를 살리려면 완화적인 스탠스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무조건 잡겠다고. 자기 두 번째,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 미국 워싱턴발 혹은 뉴욕발 소식은 비교적 긴축의 모드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월록급 학자들 그리고 백악관의 영향력이 있을 만한 주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이런 긴축적인 모드를 요청하는 얘기들을 많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레리 서머스라고 전 재무부 장관이면서 하바드 대학 총장을 했는데 이분 작년 초부터 계속 그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에 어떤 시그널 같은 걸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대표적인 분이죠. 그리고 반대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온 사람 중에 제이슨 파먼이라고 하바드 대학 교수가 있고요. 또 테일러 준칙으로 잘 알려진 저는 테일러 스탠퍼드 대학 교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마 경제학 원론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익숙할 텐데 맨튜의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원론 책이 있거든요. 그레고리 맨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경제학 원론 책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지금도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지금은 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구조적인 게 뭐냐면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왜? 임금은 뭡니까? 경직적이죠.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플레는 공급 측면에서 어떤 병목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인플레하고는 차원이 닿더라. 그걸 맨큐의 경제학을 쓴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빌 클린턴 정부에서 페드 부의장을 지냈던 앨런 블라인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병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 금방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페드의 인플레이션 압력 인식이 좀 더딘 것 같다. 상황 인식이 좀 안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화 당원인 글랜 허버드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분은 하버드인데 콜롬비아 대학 교수네요. 허버드였잖아요. 이름인가요? 하버드 아니에요. 그렇구나. 페드가 운이 좋고 똑똑해야 할 것이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시니컬한데. 니네 운이 좋아야지 이거 될 걸. 그 얘기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저명한 경제학자들,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의외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구동성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 의사결정자, 특별히 새로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는 제롬 파월의 입에서 시장에 대단히 우호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코로나가 8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기를 걱정하는 듯한 워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순서가 아마도 물가가 가장 우선순위 언급의 주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플레, 아주 높은 인플레에 따른 미국 연준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 3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엄청 하여튼 매물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는 꽤 매수를 좀 한 거예요. 네. 마켓포인트라는 매체에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12월 29일, 12월 29일이라는 게 그거죠. 배당락.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까지 7거래일 동안 총 얼마를 팔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6조 1,900억 원을 팔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6조 1,900억 원 중에 대부분이 어디서 팔았냐. 증권회사, 금융투자에서 팔았는데 5조 6,615억 원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이런 증권회사들, 금융투자들이 얼마를 샀냐면 12월 1일부터 28일 사이에 배당을 노리고 사는 거죠. 코스피에서만 5조 3,197억 원을 샀기 때문에 그거 산 거 그대로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고 파는가. 증권회사의 일종의 차익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당을 받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반대방향으로 리와인드한다고 하는데 그걸 풀어버리는 그런 건데 대체로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강세장이 시연될 경우에 그게 빨리 매물이 해소가 되면서 그걸 매물을 받아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올해는 강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매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매물이 그럼 계속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3일 날이 우리 1월 파생 만기일이거든요. 이 전후로 해서 완벽하게 금융투자 쪽에 이런 청산 매물은 대부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업계의 관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에 비교적 약세 국면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1등이 뭐냐.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곱버스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곱버스를 많이 샀어요? 저게 이제 개인 매물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받은 것 같아요. 저걸 가지고 약세에 빼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주로 많이 산 것들을 보자고요. SK이노베이션 뭐죠? 정유 플러스 배터리죠. 그 다음에 SNK라고 저거는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게임 회사고요. 아, SNK. 알죠?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 글로비스, 현대, 미포, 조선, 현대중공업 뭡니까? 글로비스는 저기 칼라일의 10% 지분 넘기는 특별한 재료가 있었죠. 지난주에. 저건 제외하거라도 포스코, 미포, 현대중공업. 중후장대 산업이죠. 그 다음에 11위부터 모비스, 만도, 자동차 부품 제일 큰 회사 2개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한일시멘트, GS건설, 현대제철 이런 주식들이 보이잖아요. 기관들은 뭘 샀냐. 성장주를 산 흔적은 거의 안 보이죠. 저기에 SD바이오센서나 SNK 이런 정도를 성장주에 반열. 그러니까 바이오나 게임주로 할 수 있지만 저건 개별 재료라고 봐야 되고 대체로 중후장대 전통산업 이런 쪽에 베팅을 한 거죠. 조선주도 꽤 많이 올랐죠. 물론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마는 포스코는 뭐 재료가 있었죠. 아시듯이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재료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품, 또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시멘트 이런 류의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비교적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올해 첫 주에 비교적 많이 샀다. 저 얘기는 장세, 기관들이 생각하는 장세의 성격을 살짝 헌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빅테크 같은 성장주가 일단 타격을 받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타혈 받잖아요. 특히 카카오 계열사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디냐. 비교적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하면서 특별히 올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건설이라는 거죠. 건설 들어가니까 시멘트 나오고 또 건자재 그런 거 나와죠. 기관들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첫 주를 지난 상황에서 우리 장세의 어떤 기관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경기 민감주에 일단 배팅을 한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한다는 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업종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될 렌즈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긴축 모드가 계속되는 한 이런 류의 장세 성격이 십사리 갑자기 성장률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적어도 1월 장세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기관들 간에 조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이라고 정말 미래 꿈나무들 모여있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억 규모의 펀드를 또 조성하는군요. 작아요. 천억이면. 우리가 이제 거래소가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코스닥에 가기 이전 단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단계에서 비상장 거래하는 KOTC라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코넥스 시장에 들어가면 거의 이게 무슨 시장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그래요? 원래는 코넥스에 들렸다가 코스닥을 가라. 이전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거래도 안 되는 시장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것도 거래소니까 이거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거래소에서 최대 천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러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한다. 이런 발표가 났고요. 이렇게 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좀 들어와주지 않겠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도 코넥스 투자를 하려면 제약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코넥스에는 비교적 조금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렇고 코스닥보다 코넥스가. 그래서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 이상 있는 분들만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인 1계좌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인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넥스에서 일정 거래가 되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코스닥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코넥스에 있으면 뭔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혜택이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굳이 상장을 해야 될 이유도 못 찾겠고 투자자들도 거래가 안 되니까 안 찾는 시장이. 코넥스 시장이면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소에서 연초부터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불필요한 제약 같은 거 이렇게 좀 없애주면서. 그래서 다만 이제 코넥스 시장이 역동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코넥스에 들어가는 좋은 기업들을 필터링하는 거래소의 기능도 함께 해야 됩니다. 코넥스에 갔다가 코스닥을 못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유명무실한 회사들이 속출한다. 그러면 활성화한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이 혼탁해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도 좋은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는 작고 아직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으나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코넥스 시장으로 잘 몰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벤처업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좋은 기업이 코넥스에서도 투자해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면 코스닥에 가기 어려운 회사들이 코넥스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선안을 낸 건 환영하는 만한 일인데 코넥스 시장에도 좋은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조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펀드 규모 천억 정도는 조금 이제 자금됩니다. 네. 조금 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이 정도로 오늘 뉴스는 좀 마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지난 한 주간의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또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